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샷 이슈의 전날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재미있는데요. 돼지가 한 마리 있죠. 근데 제목이 When Pigs Dive 라고 했습니다. 돼지가 다이브를, 다이빙을 한다는 건데요. 돼지가 다이브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실제 이게 가능할까요? In China, certain farms have pigs jump, flip and flop in pools and ponds before paddling their way to shore 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몇몇 이게 farms 인 거 보니까요. 하나도 아니고 특정 몇몇의 농장에서는요. 이 돼지들을 낳다가 점프를 해서 몸을 획 이렇게 틀어서 풍덩 빠지는 거죠. Flip and flop. 자 근데 어디로? 당연히 물에다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풀장이나 연못에다가 돼지가 이렇게 획 이렇게 몸을 회전하면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농장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돼지들은 패드를 해가지고 배들처럼 헤엄을 쳐서 해안가로 오기 전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듯이 다이브를 시키는 농장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Every day, Chinese farmer 황 대민, who lives in Ningxiang county in Hunan province, makes his pigs dive from a three-foot wooden board into a pond. 이제 실명이 나왔네요. 위치하고요. 훈환 지역에, 훈환성에, 닝시안 카운티에 살고 있는 황 대민 씨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돼지들이 산피트 길이의 나무로 만든 판지에서 다이브를 해서 연못으로 뛰어들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돼지들이 내가 점프할까? I want to dive.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makes or have라는 이 동사를 봤을 때는 농장주들이 그렇게 돼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Most pigs, according to Huang, don't like being suspended in air. So he has to push them hard. So they will jump off the board. 이거 보면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약간 들었는데 이 황 씨에 따르면은요. 훈환성에 살고 있는 이분에 따르면 대부분의 돼지들은 당연히 공중에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떠 있는 상태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싫어합니다. 누가 그렇게 날 수 없잖아요. They cannot fly. So he has to push. 이제 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돼지들이 이렇게 막 대롱대롱 안 가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hard하게 믿는다는 것은 세게 밀어서 그 돼지들이 결국에는 이 볼드에서 다이브 그 볼드에서 뛰어내리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세게 밀면 이제 싫어하다가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게 되겠죠.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igs are raised in China. 세계 전 세계의 돼지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키워진다고 하네요. And pork made from Huang's aquatic pigs are sold for three times the price of pork from normal pigs.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엔 it's all about the money, I think. 자, 전 세계의 돼지들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이제 키워지는데요. 즉, 돼지고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황씨 이분의 농장에서 키워진 이 돼지고기라는 거죠. 그런데 일명 이들이 다이빙을 they dive into a pond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aquatic pigs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명 그런 아쿠아 돼지들이라고 불리는 이 황씨 농장의 pork가, 돼지고기가 팔리는데 그 가격이 3배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돼지의 pork, 돼지고기 가격보다 3배가 넘는 가격을 받고 팔리는 아쿠아티픽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황's daddy's pigs are much healthier to eat because they get exercised and as a result the quality of the pork is also better. 자, 결국 이거였군요. 자, 그의 그 아쿠아티픽스가 되겠죠. 아쿠아티픽 이 돼지들은요. 훨씬 더 먹기에 건강에 좋은 healthier한 그런 돼지고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키운 이 돼지들은요. they get exercise, 운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 그 고기의 돼지고기의 질이 굉장히 또한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Proponents also claim that 다이빙 pigs are healthier, leaner and tastier. 자, 그래서 이걸 찬성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이게 just claim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객관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이빙을 한 돼지들의 경우가 더 건강하고 살코기가 있고 더, 뭐일까요? 맛이 좋고 이러하다는 거, 지방이 더 적고 이렇다라는 그 quality가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오늘 소개한 이 동물의 경우에는 돼지에 있어서 날 수는 없지만 다이브는 할 수 있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낼 수가 있겠네요. 약간 억지로 푸쉬해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돼지고기들이 다이빙을 해서 더 맛있는 포이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훈안성의 황시 farm에 있는 돼지고기를 먹어보는 것도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되겠네요. OK,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